조선시대에는 많은 그림이 있어요 단원규몽도 해원신윤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원신윤복 그림 속에 쌍검대무 만나보겠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춤을 추고 있어요 검을 들고 함께 마주 보면서 춤을 춘다 해서 쌍검대무인데요 여기에 악사들이 있는데 이 악사가 바로 사면육각입니다 연희, 조선시대에 연희를 할 때 사면육각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갔을 때는 노래방 기기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요 또 밴드가 있어야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면육각이 있었을 때 연희를 더 신나게, 재밌게, 흥겹게 놀았습니다 사면육각 궁금하시죠? 여섯 개의 악기가 있다고 해서 사면육각이고요 필가 두 사람, 대금이 한 사람, 해금이 한 사람 여기에 장고를 치는 사람, 그리고 좌고라고 해서 북을 치는 사람 이렇게 여섯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사면육각이고요 연희의 대표적인 반주 음악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만나고 있네요 평양감사 납시였다 평양감사를 환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지체가 낮은 사람들은 여기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쫙 훑다 보다가 한 군데에 딱 머물게 되네요 바로 판소리입니다 모흥갑이라는 명창이 판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흥갑이라는 명창은 덜렁째라고 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잘했다고 해서 모흥갑 명창은 덜렁째로 유명합니다 판소리는 요즘 생각에는 국악, 그 중에서 성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판소리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판이 열리는 가운데서 펼쳐졌기 때문에 판소리입니다 그 판이 무슨 판이겠어요? 야외에서 펼쳐지는 연희판이었죠 예전에는 판소리는 야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근대 문화 속에서 극장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판소리 하면 음악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예전에는 판소리는 연희였습니다 왜 판소리일까요? 판에 대한 해석도 갈리지만은 판이라는 것은 열려진 공간입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것이 소리였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연희였고요 지금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판소리에서 인정을 하지만 예전에서는 판을 이렇게 장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리도 잘하고 아니도 잘하고 재담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판소리에서 최고로 췄습니다 저는 판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예술 경제적인 놀이, 경제적인 연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의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은 세트가 필요하는데 판소리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죠 사람의 소리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채 하나면 됩니다 북 하나면 됩니다 판소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연희였습니다 자 연희의 세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슴으로 알려진 노철명 시인의 남사당이라는 시입니다 남사당 안성 청령사에다 본거지를 두고요 전국을 돌면서 유랑예인들이 뭔가 경연을 펼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연희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사당은 조선시대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많은 공연을 했었죠 그분들이 공연했던 것 중에는 6가지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요 땅재주라고 해서 땅에서 제주도 부리고 줄타기도 했고 번호 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형극도 했는데요 종합 구성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공연을 했던 그런 조선시대의 엔터테이너가 남사당입니다 조선에서는 한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우덕입니다 이 남사당패 중에서 이제 여성이 리더가 된 최초의 경우가 바우덕이었습니다 남사당에서 정말 바우덕이는 대단한 존재이죠 남사당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거기서 여성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구성원에서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도 여성들이 사회적인 진출이 어렵다고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분이 기회가 출중했다는 말도 일단 되겠죠 춤도 잘 추고 풍물도 잘하고 줄 타기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우덕이는 통성력, 리더십, 포용력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사당에서 바우덕이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고요 바우덕이가 그룹을 이끌었을 때는 남사당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바우덕이 그 시대에 어렵게 살았지만 연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행복했던 사람을 보고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렸던 그런 여인 바우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